요렇게 토마토 먹으려고 썰다가 요렇게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요 아파요 여러분 유치님들 후회해주세요 아우 너무 아파요 아픈 김에 혈당을 채워보려고 그래요 어디 보자 요기 혈당기가 옆에 있어요 한번 꼽아 볼게요 엠용순 혈당이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요렇게 꼭 찍어서 어디 볼까 여기다 꼭 대면 쭉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짜잔 얼마냐 212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래갖고 어디 살겠습니까 이래서 맨날 힘들어해요 아프지마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